아 이제 말할 힘도 없다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얼굴바위 이 옆으로 노을이 안경 100미터 내 배지가 있습니다. 50미터까지 접근시 배지 획득이 가능합니다. 안경 100미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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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근시 배지 획득이 가능합니다. 트랭글이 등산 배지 획득을 축하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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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곧 정상입니다 이제 곧 정상입니다 이제 곧 정상입니다 2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56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1.6km 평균 속도 2.1km 현재 고도 824m입니다 올라가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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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아 좋다 정상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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